네 보덴 세븐과 우리 정마토씨와의 궁합을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젠틀한 기타 이번에 왔습니다 네 버즈비티비의 고품 껴갖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진짜 젠틀한 기타 우리 저번에 이제 그 트루템프러먼트 6현을 하면서 이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렸었잖아요 이게 기본적으로 그 스트랜드버그에서 나오는 여러가지 뭐 기타들 중에 이제 뭐 펜프렛 형태가 있고 이런 트루템프러먼트 형태가 있는데 이 각각의 기타들의 시스템의 그 목적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예전에 그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한번 같이 한 적이 있었죠 이게 펜프렛이 처음에 저희가 좀 정보를 초창기에 잘못 전달을 해드렸던게 펜프렛 자체가 이제 뭐 튜닝 안정성에 약간 영향을 미치긴 합니다만 애초에 만든 목적 자체가 튜닝 안정성 때문에 만든 건 아니죠 펜프렛은 펜프렛이 보면 이제 이쪽에서는 그냥 이렇게 시작을 해 가지고 가면서 이렇게 펜프렛팅이 되는 애가 있고 아예 가운데서 12연에서 12프렛에서부터 양쪽으로 이렇게 펜프렛이 되는 그런 애들도 있는데 펜프렛의 그 기준이 어디냐에 따라서 이제 조금씩 모양이 좀 달라지게 되죠 근데 기본적으로 펜프렛이라는 건 줄의 길이 스케일 길이가 늘어날수록 장력이 세지기 때문에 이 저음 면에서 특히 드롭 튜닝을 많이 하시고 특수 튜닝 변칙 튜닝을 하면서 얘를 D나 C로 내리는 분들은 이게 기본적인 스케일 우리 25.5인치 648mm에서 얘를 내리면 그 소리 있잖아 덜덜덜덜 하는 그 이 줄의 음력필을 얘가 받쳐주지 못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거를 길이 거기서 26.5인치나 27인치로 확 늘려 버리게 되면은 애가 내려가도 짱짱하게 그거를 버텨주는 힘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펜프렛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적 자체가 튜닝 안정성이 아니고 저음현을 더울만 답게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운드와 연주 안정성에 대한 연주 편의성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저음연의 곡을 많이 쓰시고 변칙 튜닝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약간 필수적인 옵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펜프렛이 어쨌든 이게 자연스럽게 장력을 세게 하기 위해서 스킬 길이를 늘리다 보니까 스킬 길이가 늘어나게 되면 기본적으로 튜닝 안정성이 좋아지는 효과가 있죠 왜냐하면 이게 미니 기타가 쇼스케일 기타들이 튜닝이 조금만 쳐도 자꾸자꾸 나가는 게 줄이 짧기 때문에 요만간만 돌아가도 그게 티가 나거든요 근데 스케일이 길어지다 보니까 저어면에서 튜닝이 안정적으로 받쳐주니까 기본적으로 튜닝이 잘 나가지도 않고 그리고 위쪽에서 잡았을 때 기본적으로 사운드가 조금 더 이쪽에서 기본적인 그냥 이 수직 프렛에 비해서 약간 피치에 있어서도 확실히 보정되는 좋은 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트루 템퍼러먼트는 애초에 효과 자체를 이제 펜프렛처럼 장력이나 이런 포인트에 맞춘 게 아니고 그렇다면 완벽한 피치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해서 나온 게 트루 템퍼러먼트였고 우리가 사실 알고 있는 정확하게 맞은 기타의 미라레 솔심이 튜닝 상태로 디코드나 이런 것들을 쳤을 때 애초에 우리가 듣고 있던 사운드가 그게 맞는 사운드가 아닌 거였다는 거죠 그래서 기타의 구조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그런 사운드와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위화감이 느껴질 만큼 정말 미디 기타로 찍어 놓은 것 같은 사운드 그 말도 안 되는 피치 정확도를 위해서 개발이 된 게 바로 트루 템퍼러먼트다 기준은 뭐냐? 각각 이 줄의 프렛의 길이죠 그렇죠 이 프렛의 잡는 위치에 따라서 약간씩 약간씩 변하는 피치를 각각의 음마다 모두 포인트를 잡은 다음에 그 포인트를 연결하는 프렛을 만들어가지고 그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정값이 그러니까 우리 보면 1, 2, 3 프렛에 이런 식으로 보정값이 크게 크게 들어간다는 건 이쪽으로 갈수록 약간 뭐 좀 적어지면 덜해지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이 오픈 코드 안에서 잘못된 피치 정보를 머릿속으로 인지를 하고 있었느냐 뭐 이런 거를 이걸 치면 잘못든 잘못든 이거를 치면 오히려 위화감이 느껴져요 그래서 이걸로 지금 뭐 얘기한 김에 한번 D 코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리가 안 나잖아요 원래 자 이번엔 뭐 A 그렇죠 이게 우리한테 어색한 사운드인가 뭔가 약간 이 안에서 놓은 사운드 특히 D가 가장 어색하더라고요 딱 들었을 때는 딱 쳤을 때 그 D는 그러니까 우리 기타에서 나는 D는 원래 래래래래랭 약간 이런 소리가 나야 되는데 으응 이렇게 이게 이상한 거야 이게 하여튼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True Temperament다 그리고 저번에 저희가 6현을 했었고 오늘은 7현이다 그러니까 이 7현에서 또 한 번 가는 길이 또 한 번 꼬이게 되는 애들을 만날 수 있죠 그렇죠 지금 보면 7현에서 보면은 이쪽으로 또 이렇게 훅훅 들어와 있는 게 밑으로 내려갈수록 또 튜닝이 포인트가 또 엄청 달라지겠죠 그래서 7현에서 한 번 더 이 프레팅을 하느라 가격이 이렇게 올라갔다 물론 뭐 6현도 쌌던 건 아니죠 411만 9천원에서 423만 9천원으로 어차피 둘 다 비쌉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오히려 7현을 사는 게 더 낫지 않나 싶을 정도로 진짜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나긴 하네요 423만 9천원의 가격을 가지고 있는 보호덴 7 True Temperament 모델을 오늘 해볼 거고요 저번에 6현 때는 그때 저희가 스커드 시스템 아니고요 아니었고요 그냥 일반 10점 만점 시스템을 했었는데 선생님은 신문물은 늘 신세계다 마터씨는 여러분도 이제 피아노와 협연이 가능합니다 저는 이것이 진짜 피치 해서 8점은 8점은 9점이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 그때 당시에 우리가 기타는 좋다고 생각을 했지만 점수가 저 정도밖에 안 나온 건 순전히 가격과 가성비 때문이에요 400이 넘는다 아예 이게 뭐 인도네시아인데 400이 넘는다라는 건 진짜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그 심리적인 마지노선을 이미 아득히 초월해 있는 그런 가격대이기 때문에 솔직히 우리가 아이바네즈가 그 인도네시아 모델들이 좋은 모델들이 워낙 많이 나오면서 인식이 개선됐다고는 해도 제가 생각하는 아이바네즈의 심리적인 마지노선은 200만 원대예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러니까 200만 원이 넘어가는 것도 사실 꽤 비싼데라는 느낌이란 말이죠 근데 400이 넘어간다? 이거는 애초에 그 리미트를 너무 넘어가서 감각조차 없는 영역대라 이게 과연 오늘 점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왜냐면 그때는 통으로 주는 점수였고 오늘은 사운드와 가성비를 우리가 나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좀 더 디테일하게 여기에 대한 어떤 불만이 점수에 반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스펙 살펴볼게요 423만 9천원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전장은 83cm고요 무게는 2.24kg 두께는 40mm 12프레티틀레는 82mm 나옵니다 탑은 북매치드, 솔리드, AAAA그레이드, 플레인 메이플 탑이 올라가있고요 체인버드, 아메리칸 베이스드바디, 그리고 로스티드 메이플, 5플라이, CF레인포스먼트, 인디워넥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틱락이 들어가 있는 스트랜드버거 특유의 헤드머신을 보고 계시고요 그라파이트 너트 지판은 마카사르 에보니가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지판 곡률은 508mm, 20인치 반지름이고요 스케일 길이는 648mm에서 773.1mm로 가는 이것도 약간 펜프렛의 형태를 갖추게 되어 있죠 이게 멀티 스케일입니다 프렛은 24 트루 템퍼라먼트 넥은 피시맨, 플루언스, 모던, 알리코, 블랙 플라스틱 커버 브릿지에는 세라믹이네 세라믹 플루언스, 모던, 알리코 말고 세라믹, 블랙 플라스틱 커버 해서 넥과 브릿지에 알리코 세라믹 이런식으로 마그넷의 종류가 다릅니다 컨트롤은 3위의 픽업 셀렉터고요 이게 그리고 그 가운데다 놨을 때 넥과 브릿지가 시리즈로 연결되는게 아니고 패럴렐로 연결되는군요 마스터 볼륨, 그리고 푸시풀, 스플릿 코일 가능합니다 마스터 톤, 푸시풀 하면은 보이스, 원투가 바뀌고요 브릿지는 스트랜드보그 EGS 시리즈, 파이브 픽스트 브릿지가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사운드 들어볼게요 같은 자리에서 바로바로 코일 스플릿을 하면서 가겠습니다 굉장히 안정감 있는 사운드였어요 이게 코일 스플릿인가요? 코일 스플릿이 코일 스플릿이 볼륨이 코일 스플릿이고요 네, 토니 보이스 원투입니다 코일 스플릿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보이스 투로 바꾼 다음에 코일 스플릿을 해 볼게요 여기서 스플릿 스플릿 확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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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삭아 확 확 달라지죠 자, 이번에는 가운데 와, 그럼 여기서는 스플릿을 먼저 해서 들어보시구요 команд이요 다시instagram을 발äv agile 스플릿을 다시 넣고 이번에는 보이스투 스프릿 보이스투에 스플릿 예스, 뒤피컬 스프릿 강력하네요 마샬로 한번 더 들어볼까요? 마샬로 한번 더 들어볼까요? 마샬로 한번 더 들어볼까요? 마샬로 한번 더 들어볼까요?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서 뽑아주시죠? 그렇죠 예 보이스투 스프릿 상홈에다 놓고요 강력하네 진짜 보이스2인가요? 스프릿입니다 보이스2 보이스2 스프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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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2의 스프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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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글로 해볼까요? 쌍싱글 오! 예쁘다 좋아요 오버드라이브 솔로 자 이번에는 저거 빼고 갈게요 빼고 클리스턴 한 번 더 와서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코러스 빼고요 코러스만 빼고요? 네네 코러스가 있는 거 같애 하하하하 하도 막 이명증이 들리는 거 같애요 이야 듀얼리스트 듀얼리스트 놓고 솔로를 한 번 이야 아 나 어디서 들었는지 알았다 잉이마노트 파비온다손 같은 거 이렇게 미디 파일로 작업해 놓은 거 올려놓은 사람 있잖아 아아아아아 그 소리랑 똑같네요 아 그렇군요 미디로 작업해 놓은 기타 소리 레드라이브 솔로 들어 보겠습니다 오 강력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강력하고 되게 불안해요 플랫이 여기 있는데 마토씨가 틀릴 거 같은데 거기 딱 잡네 어떻게 그러니까 이거 플랫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를 딱 손이 막 툭툭 튀어나갈 거 같은데 생각보다 직접 연주해 보면은 그렇게 큰 이질감이 안 느껴지더라고요 오히려 보고 치면은 더 이질감이 느껴지는 거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냥 이제 손의 느낌으로 그냥 내 손을 믿고 간다 네 그렇게까지 우리 손을 믿질 않아서 믿어본 적이 없어서 그렇군요 한 번 쳐보실래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선생님 한 번 쳐보실래요? 아 이상하던데 어이 무서워 여기에 놀아pu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기타 좋네요. 용기를 한번 내보시죠. 기타가 되게 좋습니다. 치기가 불편해서 치전이 안 됩니다. 아니 생각보다는 그래도 손이 딴 데로 가진 않는데 근데 뭔가 이걸 보고 치니까 어지러워. 딴 데 있어요. 확실히. 내가 뭘 치고 있는지 잘 모르겠고 뭔 튀닝이었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쳐봤는데 이렇게 보후된 세븐 트루 템퍼러먼트 충격적인 지판 위에서의 어떤 느낌을 저희도 같이 한번 체험을 해봤습니다. 시원해. 이게 뭐랄까 연주감에 박해가 되는 정도는 아니기는 한데 익숙해지는데 시간은 분명히 걸리긴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어떤 곡 들으실 건가요? 이 곡으로는 페리퍼리의 메이크 토탈 디스트로이 라는 곡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메이크 토탈 디스트로이? 메이크 토탈 디스트로이요. 다 때려부수한 얘기인데. 모던메탈계에서는 거의 전설로 남은 곡 중 하나죠. 아 그렇군요. 저희가 그런 곡들을 마토씨 덕분에 참 많이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 때려부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대단한 노래가 바로 hitune wrongdoing 예상滑니다. ul odu chim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앞에도 진짜 엄청 짧은데 그걸 기가 막히게 찾아들어 가더라고요. 신기해. 머릿속에 다른 시계가 가고 있어요. 튜닝도 좀 다른 시스템으로 해야 되는데 튜닝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소닉 리서치사의 튜닝을 갖고 오셨는데 기본 스탠다드 튜닝 자체가 헤르츠가 좀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일반 기타들이랑. 그래서 헤르츠대로 헤르츠를 조절할 수 있는 튜어라든지 근데 그걸로 하면 이제 줄마다 이제 변경을 해줘야 되니까 계속 바꿔야 되니까 이제 이거를 그냥 프리셋으로 저장을 할 수 있는 뭐 스트로브 튜어 이런 것들이나 뭐 전용 튜어가 따로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던 것처럼 뭐 A가 440 우리가 맞추는데 그게 아니고 피치를 뭐 뭐는 뭐 마이너스를 몇 하고 뭐는 플러스를 몇 하고 해갖고 여섯 줄을 다 다르게 튜닝을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그 뭐 핸드폰에 이제 어플 다운받게 되면은 그 음을 치면은 이제 기타 전용 튜너가 아니고 아예 헤르츠를 읽어주는 튜너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튜너로 해가지고 자기가 헤르츠를 아예 맞춰서 튜닝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아예 그게 귀찮다 하면 스트로브 튜너를 하나 구입을 하셔서 여기에 특화되어 있는 트루 템퍼먼트 용으로 튜닝을 꼭 하셔야 되고요. 일반적인 튜너를 갖고 튜닝을 하시면은 이 트루 템퍼먼트의 장점을 살려 쓰시는 게 아닌 거니까 그거를 꼭 유념하시고 네 사용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선생님부터 바로 한 주평 드릴게요. 보덴 세븐 정마토 시그니처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보덴 세븐 정마토 시그니처 네 정말 잘 어울리긴 했어요. 네 마토씨도 한 주평 드리겠습니다. 트루 디 젠틀맨 기타라고 드리겠습니다. 네 트루 디 젠틀맨 기타 알겠습니다.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에 대한 생각이 조금 달라졌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렇게 드릴게요. 뭐 여전히 비싸다고 생각하는 건 맞습니다만 그래도 네 소리가 쳐보니까 좋아요. 기타는 아주 좋습니다. 네 스쿼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2, 가성비 14,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 79점 높게 나왔어요. 높은 점수죠. 네 마토씨는 사운드 33, 가성비 13, 편의성 17, 디자인 18, 평균이 총점이 81점. 80이 넘었네요. 네 저는 사운드 33 마토씨와 동점입니다. 가성비 12, 편의성 17, 디자인 17, 총점은 79점. 평균 점수는 79.67 아 아깝게 이거 평균이 누가 총점이 1점만 높았어도 평균 80점 나오는 건데 야 오늘 이거 아니 근데 저 놀란 게 사실 생각보다 잘 나왔어요. 가성비에서 저는 더 떨어질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뭐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에 대한 생각이 아이바네드 덕분에 계속해서 개선은 되고 있었는데 사실 여기까지는 제가 그래도 이거는 안 돼 라는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계속해서 이 스트랜드버그 것들 보면서 아 이 생각도 조금 조금 더 조금 더 써야 되겠고 약간 좀 더 써야 되나 진짜 라는 생각으로 약간씩 약간씩 바뀌고 있는 중이기는 한데 아 이거 400은 물입니다. 아 그렇기는 해도 여전히 비싼 거 맞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타가 좋으니까 80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은 거 아니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사운드적으로는 시원하게 30점대 초중반을 기록한 보호덴 7 True Temperament 였고요. 가성비도 막 그렇게까지 두드려맞진 않았어요. 12, 13, 14면 뭐 좋은 건 아닌데 그래도 막 완전히 8 막 이렇게 두드려맞지 야 이거는 뭐 이 가격이 외사라는 느낌은 아니니까 뭐 선방 했습니다. 자 79.67 아쉽게 80점 획득에 실패한 보호덴 7 True Temperament 모델 같이 보셨고요. 다음번에도 또 마토씨와 함께 재밌는 기어들 젠틀하지 않은 기어들도 이제 빈티지한 기어들도 한번 마토씨가 시연을 해주시면 되게 재밌는 또 밸런스가 되지 않을까 그럴 때 이제 뭔가 약간 선생님의 극도로 빈티지한 시연과 마토씨의 극도로 화려한 네 젠틀한 시연을 같이 들어보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네 다음번에는 또 다른 색상의 옷과 또 다른 스타일의 기타로 네 우리의 이제 패밀리가 된 마토씨 계속해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멋진 연주일 정도로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네 다음번에도 멋진 시연 계속해서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만날 때까지 가르쳐주셨던 그 치킨피킹 따다도 따다다 그거를 좀 연습해서 뭔가 젠틀 걸음마라도 한번 시작해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마무리 해주시죠.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디어타임즈 구독과 좋아요는 구독과 좋아요는 좋아요는 incorporating 네 아카 curious 그러니까봐 들어보시죠.